희한 날씨가 아니고 저 은비를 바꿨잖아요 먹튀 비즈의 은비씨로 개명하셨습니다 먹튀 비즈의 천식이죠 아이디는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은비라는 닉네임으로 바꿨으니까 여러분들 은비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은비님 보고싶었어 나도 보고싶었어 근데 저거 살짝 좀.. 누군데도 모르겠는데 보고싶었다고 하니까 좀 감은 안오네요 저는 유튜브에 올렸을 때 반응하셨던 분이라서 보고싶었는 것 같아요 나도 게스트 가면 안되나? 게스트 오세요 남자는 환영합니다 은비님 살 빠진신 것 같아요 저 원래 말랐어요 여러분 말랐는데 약간 제가 좀 캐릭터가 너무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살을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30킬로 정도 찍으려다가 실패했어요 뿌염이 시급하다고? 누구야? 나? 화면이 뿌옇게 보인다 너무 하얗게 보인다 그 말인데 잡채 좀 가리기 위해서 저희가 얼굴이 좀 더럽기 때문에 조금씩 가려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매출원하는 얼굴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봉지로 이렇게 어머 소포 낮은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보낸 것도 아닌데 왜 자고 있는 내가 받게끔 하고 내용물은 여기 여자님한테 가는데 왜 생색을 저한테 내세요? 매그너스님 그렇게 안 봤는데 조금 이상하시네 시지푸스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착하게 열심히 찾으셨어요 저메인트 아시는구나 진짜 보셨네 앞으로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매그너스님 때문에 마음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다시 한번 마음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제가 옷이라고 요거 하나 했어요 꼴랑 하나 옷이 없어요 이거 맞게 내년에는 타조님 거랑 같이 보내드립니다 내년까지 기다릴 수 있진 않아? 한 아 내년 얼마 안 남았네요 3일날 맞죠 시지푸스님이 누구신데요? 사시푸스님이요? 시지푸스님 누구신데요? 알고 싶지 않거든요 누군지 알면요 침묵이 많더라구요 정말 알고 싶지 않아요 시지푸스님 여기 눈 오고 있어요 여기는 좀 눈이 많이 내리죠 은비 은비 그동안 우리 여자님 방송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보내드릴께요 저 열심히 한번 활개 불태울께요 느낌이 아니까 오늘 다 활개 불태우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 스킬에 대해서 한번 은비씨한테 배워볼려고 저한테 방송 스킬을 배운다고요? 네 어떻게 하면 정말 먹채를 치연나게 요령껏 할 수 있는지 저도 침구빠질까 싶어서 저한테 방송 스킬을 배우면 조금 안좋긴 한데 괜찮겠어요 한번 참고 상고정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은비씨가 정말 잘나가다가 망했거든요 아니 망한게 아니라 저는 제가 스스로 먹채를 한거요 잠시 탓인거에요 그렇죠 잠시를 탓죠 다시 방송 복귀하셨는데 복귀가 안되더라구요 욕만 쳐 먹었잖아요 그렇죠 욕을 좀 백만원어치 먹었죠 욕먹어도 끄떡없으신거 같아요 그 비결이 뭔가요 화질이 좀 이상한거 같아요 화질을 좀 만져볼까요 그러면 화질이 이상한건데 밝아서 너무 밝은거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거죠 개를 끌까 아니 아니 얘를 조금 돌리죠 우와 우와 너무 안볼냐고 우와 어머 너무 인간적으로 보이는데 자 이제 좀 됐죠 뭐 찾을까요 좀 내가 해줘요 아 근데 제가 조금 원래 피부가 하얘서 빛을 받으면 좀 이렇게 빛이 나는 편이에요 음 자 너무 밝은가봐 어 최준혁씨 안녕하세요 저 오늘 또 텔레포니아에서 방송 보시는 분인거 같아요 우리 실장님 목소리 잘 들리는데 아니 무슨 언니 팬들은 전부 다 외국에 계시네요 네 언니랑 가까이 있기 싫은가봐요 멀리 계세요 다들 조금 다들 멀리 계시나봐 뉴욕에 계시고 미국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약간 교부 스타일이 언니를 많이 좋아하시나봐 자 목건사에 왜 이렇게 이뻐지쳤어요 아 목 긁었어요 원래 이쁜데 우리 매그너스 있는게 너무 꿀꺽 뚫을때 봐가지고 제가 꿀꺽 안 땀면 이뻐요 자 일단 아까 질문 하나 받을게요 먹기비재 일단은 챕터1 먹기비재 일단 사는 방식은 일단 제가 제가 사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죠 일단 첫번째 뻔뻔해져야되요 모든 사람이 나를 못할 때 자기애가 강해야지 잘했어 은비야 잘했어 은비야 잘했어 은비야 스스로를 다 두려야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욕을 들으시키고 욕을 100만원씩 먹는다 어차피 100만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 소화를 시켜야되요 일단 괜찮아 그게 스트레스 안받는거죠 그렇죠 스트레스 안받죠 왜냐 먹고 먹고 이제 한번 날랐으니까 자 그럼 두번째는요 애들이 똥을 싸가지고 강아지들이 강아지들이 패드에 똥을 안싸니까 요욕시키는 중인데 참 목소리가 이쁘다보니까 옆에 말하는 소리 들리는데 뭐에요 저 아랫집에 좀 못쓰 쿠니님 어서오세요 열혈피님 자 우리 강아지도 혼나고 있어 정말 정신사났네요 방송 집중이 안되죠 저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방송을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나가서 뜬거에요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정신사났네요 강아지가 현재 두마리가 있어요 앙트라고 또 있어요 두마리가 같이 짖기 시작하는데 좋더라구요 아침 10시만 되면 잠을 깨요 자연스럽게 아 좋은게 좋나 왜 뭔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끊겨 황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인용 하나씩 안고 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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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록 나온게 니 타조 나 뽑아게 가면 좋다고 꼽고 갖고 싶어 깍질이 나요 줄까 더 깜짝같이 전기다 쑥 찍음 으 예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전화 한동안 했을게요 옆에 경찰 써서 좀 휠칭에 고성방과 좀 신고 좀 하려구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꼬부기 주세요 일단 무언가를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뭔가를 달라고 하실 때는요 정중하게 팬가입도 하시는거에요. 아시죠? 팬가입하는 방법 일단 어퍼튼 한번 눌러주시구요. 칠가찾기 한번 눌러주시구요. 추천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잘못 누르면서 이렇게 별풍을 한번 탁 따주시면 저희가 깜짝 놀래서 송포로 보내드려요 근데 이거 뽑으려고 진짜 고생마 개고생 많냐고 어휴 깍질이 별풍자 뵙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528번째 팬가입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 우리 깍질이 멋있다 자 희노토 젠더니? 야 내가 거기에 대답해줘야되니? 저 뒤집어지시는 분 같아요 깍질이 너무너무 통 큰 팬가입 정말 감사드리구요. 저도 꼬부기 갖고 싶으시죠? 내후년 3월 1일 날 제가 소포로 보내드릴거니까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 알려주세요 자 올해는 못 드려요. 내후년 3월 1일 날 제가 만세 부르면서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깍질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게 먹튀비제의 스킬인거죠 아 이런 스킬이었구나 살짝살짝 사람을 약올리게 받고나면 생가능 약간 이런 뻔뻔함이 필요해요 제가 먹튀비제로 상당히 날렸었잖아요 그래도 요런 스킬 좀 배우셨으면 좋겠구요 일단 참고해 드릴게요 이런 스킬 어떠세요? 써보신 분 있으세요? 내가 처음 봤어요 지금 넌 저렇게 팬가입해서 성평하시면 재채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고마워요 아 정말? 까칠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팬이라는 글자가 안달려있으면요 글자를 잘 못봐요 제가 색맹이 있어가지구요 약간 좀 초록색 네모가 있어야 글이 보이는 거 같더라구요 우리 까칠님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까칠님 이거 꼬부기 보내드릴까요? 네 어떤게 마음에 들으세요? 우리 까칠님 약속 약속이니까 뭐 보내줄까 진짜? 어? 채석분이 안녕하세요 이거 맨날 내가 안고 자는건데 안고 자세요? 아 여자님 저 며칠 고작한거야 맞아 원래 이렇게 팬가입은 며칠 지켜보다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어 까칠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꼬부기로 낫지를 안했으면 영원히 팬가입 안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 꼬부기가 그렇죠 일단 꼬부기가 일단 낚시의 황제잖아요 보시다시피 물 포켓몬이기 때문에 그럼 욕해도 된다 안 보인단다 욕하세요 욕은 잘 보이는 거 같아요 일단은 저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제가 참고로 당연히 뭐 먹기 비제이기 때문에 강태에 상당히 이렇게 너그럽지 못해요 저는 회사님도 강태 측은 사람이에요 회장님이 카드가 빵꾸나는 바람에 도이상 저한테 쏘질 못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강태 버튼 살짝 눌렀어요 그래서 다음날 회장님이면 전화 오지지 않아 그러니까요 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다음날 1일날 강태를 풀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회장님이 야이 들어 하시더니 바로 들어오시더라구요 풀어드리니까 바로 만세를 써주시더라구요 이런 스킬들 강태해줘 나 글자 안 받으세요 뭐라하니 대신 읽어주세요 뭐라하니 하나도 안 보게 돼요 어디요 꼬부기 귀여워 우리 까치롭다 꼬부기 귀엽다고 저 네몬토님 벌풍선 1개 요새 초등학생도 안 받는다며 1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보태실게요 자 벌풍선 받으면 보통 뭐 하시죠 음 리액션을 했었죠 서울에 있을때는 아 한길도 리액션을 해주나요 네 한길도 리액션을 해주나요 감사정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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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랄까 뭐 크게 그쵸 별판욕심은 없으신걸로 약간 좀 유명하십니까 생각은 안했는데 기분은 살짝 좋죠 그래도 근데 나는 사실 처음에 제가 그 마음을 알겠는데 처음에는 저도 사실 그런 욕심 없이 방송을 했던거 같아요 재미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미로 했던거 같은데 어느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하다보니까 또 왜 여자님도 그런 분 많잖아요 여자님만 바라보는 그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게 이제 습관이 되다보니까 좋더라구요 하하하하 삥구리님이 자꾸 저는 그동안 안보여요 앞에 펜이라는 글자가 안 붙어있으면 잘 안보여요 제가 제가 보니까 옆에 여전히 옆에 분한테 배우지마요 제가 망한된다 이유가 있는거라고 했는데 나 그렇게 안했는데 지금 망할거 같거든요 참고로 저는 망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만큼 먹었구요 크게 망하셔서 오히려 이득 보셨어요 저는 오히려 짧게 치고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조만간에 얼굴을 한 밖에 돌리러 가는데 얼굴 다 돌린 다음에 먹티비드의 챕터3죠 얼굴을 자주 돌려야되요 그리고 생각하고서 마치 처음 방송하는 것만 다시 하시는거에요? 다시 해야죠 홈쇼핑 직원이냐 말투가 물건 파는 말투네 안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포켓몬 세터 3종 세트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포켓몬 세터 어디서 왔냐 인형포켓 뽑았죠 어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이 꼬부기가요 단돈 5천원에 뽑은 인형이에요 어때요 너무 놀라졌죠 다섯번에 뽑은건데 5천원 하지 않아요 근데 어 얼마에요 이거 싯가 싯가로 한 3천원 하지 않을까 이거 한 5천원 할까 3천원짜데 조그만건데 한 그래도 한 5천원 만원 하지 않을까 케이스까지 해서 5천3백원인가 롯데리에 가봐야겠다 자 제 2차 제 게스트분이네요 응 뭐라는지 사실 팬분들이 하는 말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 2차 게스트분이 뭐죠 모르겠어요 자 꼬부기라도 뽑고싶다 보내드릴까요 스티치 스티치님의 아 이게 8천원 오는구나 8천원 없는데요 내가 그 뭐지 이거는 가져온거 있잖아 가라빵버키 저거 저게 아마 8천원인거 같애 아 근데 안살산칸원이네요 5천원을 뽑아주면 이득권이 이득권이 이득권인거 같은데 좀 아쉬워요 다른 동네에 있으시면 피카투나 꼬부기 이런게 있을건데 저희 동네는 다 나가서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조금 아쉬우면 뒤로 하고 자 우리 최석훈은 300세트 탄게 자 이런걸 내준 해주셔야되요 네 자 함께 배워 리액션 자 얼굴이 보여주지 않아요 얼굴 땡에 관심도 없어요 아 무만 모이면 돼요 그럼요 첫 분은 오빠가 그땐 거기에 오셨었던 그분 아니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어 저는 못 봤는데 저 없을 때 일부러 오신 분 자 다시 한번 갑시다 나는 땅으로 가자 얼굴 표정이 정말 좋은데 그렇죠 원래 먹고 살기 힘든거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방송이라는게 날로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먹고살기 motherboard 팬들이zan서 표정 안좋다고 하잖아요 웃어 항상 이렇게 입은 미술을 띄우며 나를 보낸 그 우석처럼 오늘 저 왜 미술 안 좋은지 아세요? 왜 안 좋죠? 아까 남자 한 분이 오셨었는데 매몰차게 거절 다녔어요 오늘은 왜 매몰차게? 저는 이 메이크업을 타조 언니한테 받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집에 저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괜찮은 아까 그 끝에 있던 남자분한테 투표를 던졌는데 번호는 제가 어떻게 머릿속으로 땄거든요 근데 여자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 받아치는 말이 바로 나왔어요 생각도 없이 상처에 망설이면 괜찮다고 얼마나 싫었으면 세상 얼마나 싫었으면 보통 남자가 여자 그렇게 대쉬해서 생각은 해보잖아 근데 매몰차게 까여가지고 얼마나 싫었으면 왜 언니 집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제가 원주에 와있어서 은비씨 컴퓨터로 하니까 좀 제가 적응이 안 돼요 자 우리 스티치님은 언니 립스틱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른 건데 이렇게 빛이 바래가지고 발랐는데 티가 안 나요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거 사실 친하게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쵸? 우리 스티치님이 또 립스틱 뭐 하나 사주시겠죠? 그렇잖아요 설마 그 난로 저게 시키겠어요? 맞죠? 하리보 다 드셨죠 아 하리보 보내주시는 건가봐요 네 그거는 저 얼마 못 먹었어요 스티치님은 하리보 제일 좋아하는데 잘 못 먹었습니다 또 보내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내주시면 잘 마실게요 하리보 젤리라서 먹는 건데요 그렇죠 잘 씹어 돌릴게요 일단은 일단은 얼굴이 이렇게 조금 챙기 있게 보이려면요 제가 저는 삐에로 권법으로 반반기법이라고 해서 어때요? 삐에로 갖고 이쁘죠? 이쁜거예요 이게 요새 매력이죠 달리다 맞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 화장이 정말 세련되면서 이쁜거예요 일본 비율인 거 같아요 지금 이쁜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자 동참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재미로? 응? 동참 한번 갈게요 저도 그러면 저 3분 안에 제가 대가리 뜯긴다 일단 내 팔 먹어서 전치 타는 걸게요 일단 정말 나도 저기 채석군이 너무 궁금했는데 못 봐서 아쉬워요 진짜 컴퓨터 왜 이래요? 화면이 바짝 바뀌었어 시간대만 달라요 약간 컴퓨터 소원 보시나봐요 바뀌길래 약간 펭귄 같고 귀엽지 않나요? 반만치라면? 약간 펭귄 같고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글래에 보기 힘든 메이크업 스타일이에요 사실 제가 여제님 놀리려고 한 건데 의외로 힙합보여서 따라해보는 거예요 난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지그재그를 입으실 거 같아요 맥입니다 맥 자 저는 맥만 써요 여러분 네 이번 일정은 30날까지 있고 31일 날에 서울을 가서 일주일 후에 이제 7일 날 토요일 날 다시 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다 그려? 진짜 이상해? 미안해 이쁜데 왜 무슨 펭귄 같고 이쁘구만 자 다시 한번 갈게요 근데 꼭 입법 보여야 되나요? 만주님 오셨다 만주님 오셨죠 저는 여태까지 게스토로 뛰면서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딱 최성님 한 분이에요 최성님 한 분이고 까칠님 한 분이고 딱 두 분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만주님은 아까 가게에서 보셨고요 저한테 뭐 보셨던 분 저한테 뭐 어쨌든 별분전 주신 분 아니잖아요 실장님 기록되시는 분이 있잖아 순출하고 기억이 안납니다 그분인데 아 잘 모르겠는구나 그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아까 메이크업 방송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방송할 때 뭔가 이렇게 딱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눈길이 가요 안 그러면요 사실 눈길이 안 가요 최성님 얼마나 잘 멋있어 멋있어 진짜 막 브라보 박수 쳐줄 거야 나 진짜 최성님 정말 감사합니다 상참상 나중에 만나면은 정말 뽀뽀 333번 뽀뽀해 드릴게요 탈퇴하지만 마세요 그거 지금 안 받으려고 최성님이 지금 탈퇴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어 재방송 탈퇴하신 분 많아요 그래서 탈퇴하셔도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자님은 레드립 어울리는데 옆에 거 저 뭐라 해야 되죠 저거 보지 아 은비씨는 지금 흑별기 스타일인가 지금 메이크업을 수정하신 거예요 이쁘게 말해 저는요 머리도 예뻐요 사실은 어디 타오는 자신감인가 근데 우리 최석구님이 18개는 최석구님이 취발기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욕먹을 줌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 팬분들이 저희 회장님이 다들 사실 욕두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18개, 28개, 38개 이러시고 해서 2828개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회장님 6번 갈아치웠어요 노하우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매력인거 같아요 욕먹을 줘만 골라서 하는데 자꾸 보게 되는 거 마지막으로 만주님 마지막으로 오시면 제가 없을 거 같아요 지금 만주님이 누구죠 아까 봤던 분 저 기억은 안 나고요 사실 뭐 주는 것도 없지 근데 팬이라고 있으니까 글자는 읽히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와닿지는 않나요 그때 실장님이 저 방송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번에 오버스님 누구시죠 호호호유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치 불명이 어그로네 언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꺼지세요 저 참고로 제가 조개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분 아니에요 응? 정치 불명인데 CD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조개 알레르기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해산물을 잘 안먹습니다 정모 안설구요 자 집 앞에서 좀 꺼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마음이 여자나요 그러면 여기 백강공원 쪽으로 백강공원 안에 계시면은 코스 앞에 서 거기 서 계시면 제가 밀어드릴게요 우리 우리 아 우리 최석훈 오빠는 나를 실제로 봤구나 맞잖아 내가 못 본거지 응 그럼요 우리 최석훈 오라버니까 제 얼굴을 보시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시구요 왜요? 놀라서갖고 세상천지 나처럼 이쁜애를 처음 봤다면서 최석훈님 진짠가요? 여신이라면서 진짜에요? 그 농담인데 진단부터 그 들은거 아니에요? 오늘 사주언니 아 지금 독거노연이라서 사주언니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다 고시원에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언니니까 여러분 많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좀 내어주세요 담에 보면 내가 너한테 진상해줍니다 만주님이 은비씨한테 하신거 맞죠 담에 보면 내가 너한테 진상해 그 테이블 안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음면 한지 쓸 우리 오빠스님 엄청 저렇게 바른말을 골라서 하시는지 저런건 또 보이시나봐요 저건 또 희한하게 보이네요 저 근데 궁금해서 근데 팬은 뭐고 큐는 뭐죠? 큐는 킥뷰 쓰고 들어온다 큐는 큐가 뭐죠? 광고 안보고 들어온다 아니 킥뷰 그거 살 돈은 있고 우리 오빠스님 행갈발 사실 돈은 없으시네 또 얻은 걸 수도 있잖아 어 그냥 주나요? 아니 뭐 어디 타방에서 놀다가 사실 이런달 잘 모르니까 이 이벤트에 당첨되면은 그냥 받는 것도 있겠다 음 이벤트를 하루에 두 번 봤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1년짜리 받았다 야 아 어머 누구한테 받았지? 오빠스님아 전부터 받는데 팬가입은 안되어 있어도 킥뷰는 항상 잘 보이더라구요 근데 아이디가 뭔가 나시 입어요 호호호 어디요? 호호호 호호호 있고 딱 저 아이디대로 있고 69만 짜고 은비씨 방송에도 계셨던 분 아닐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 나시 입으면 아이디가 좀 나시는데 그 매니저 그 매니저하고 상담하자 카톡 모르세요? 매니저 카톡 모르시나봐요 별로 안쓰는가 보다요 팬가입 대신도 얼마 안하셨죠? 얼마 안되셨죠? 한 2주 얼마 안됐어요 얼마 안되셨네 저런 사람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은 한번 쏘고선 2주간을 받기 힘드니까 2주간 안쏘다 앞으로 2주간 더 안쏘신다는 거예요 저런 분들을 강탈시켰다가 그 오늘 카드값이 초기화되면 16일 아시죠? 16일날 이후 그러니까 16일 이후에 다시 이제 강탈시켰던거 풀어드리면 알아서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은 새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든가 말든가 맞잖아 자신이 다 그거죠 뭐 찾지도 부르시도 말할까 이런거 있잖아요 좀 뭐랄까 대범할 필요가 있는거같아요 아니 우리 여자님은 내가 보고 있으면 좀 답답받게 너무 이렇게 지극정성을 잘해주세요 그러면 안돼요 약간 여자는 도도해야 돼 넥딱가라 은비찡 그렇죠 넥딱가라 이런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5%님한테 팬가입좀 하자 살려줘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래 저분같은 경우 저분같은 경우 저기 부캐거거든요 어 딴걸로는 팬가입이 돼있는데 꼭 그걸로 안들어보고 우리 오빠스님이 근데 어느새 팬클럽이에요 본캐있어요 그럼 본캐로 오세요 왜 부캐로 그러고도 있어요 자 여자는 방송 저 빙구리님아 저분 뭐 팬이에요 팬클리님 저런거는 약간 무시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나더러 약간 백려우라는데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방송 노화를 몰라서 항상 저런거 유일히 신고 아니 사실 제가 오늘 아까 어저께 저녁때 방송을 이건 정말 100% 리얼 팩트에요 여러분 우리 팬들은 좀 들어주세요 우리 여자언니가 아까 너무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거야 그래서 언니 왜그래 했더니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어그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이렇게 가슴에 박히시나봐요 가슴에 박히는데 내가 언니 그러면은 언니 팬들이라고만 얘기를 해라 근데 언니 말해도 내일 오는데 어저께 내 팬이 아니냐고 아 막 나가던지 말자 어저께 베스트야 내가 무슨 내가 무슨 bj야 나한테 뭐 해주는게 뭐가 있다고 맞아 나 안나오면 그만이야 난 내일부터 뭐 언제갔다고 이렇게 되는거죠 제가 이래서 먹팀 bj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래 자꾸 특히 싫어 죽겠어 어머머 잘한다 그쵸 우리 여전히 먹고살 수 있게 자 정치계의 위인 은비팅 만주님 오늘 또 오실건가 오든가 말든 관심도 없어 어차피 그대발 안 가요 저는 바쁩니다 자 정치계의 위인 은비팅 오빠스언니 말은 자꾸 보인다 팬이라니까도 뭔가 새로하거든요 한가해요 잘 주세요 제가 저분한테 옛날에 꼽을쓰기를 가르쳐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한테요 어 꼽을쓰기 아 내가 정말로 난 진짠좋아요 꼽을쓰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어떤 속옷을 사야되는지까지 설명해줬는데 저분은 꼽을쓰기의 대가 같아요 진짜 꼽쓰기 사진 아직도 있어요 저거 유포한다고 나한테 협약했거든요 그때 자 그런거 함부로 함부로 공유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거 좋아합니다 자 어우 우리 스티치님이 또 바른말만 저렇게 잘하시네 그쵸 어떤 말인데 어떤 말인데 유튜브여자에 검색하셔서 구독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광고는 스킵까지 음 너무 센스있는 센스 정말 센스있다 그렇죠 자 우리 만두님 많이 해가지고요 좀 아쉽긴해요 뭐 주는거 없이 가시는 것 같고 내일 가게에서 봬요 만두님 감사합니다 자 왼쪽 분 tv 같은데 나오잖아요 어디서 본거 같은데 제가 사실 예전에 영화를 한 번 찍었잖아요 언제 찍었어 영화배우 잖아요 제목이 뭔데요 내 영혼의 침입의 토로라고 그건 제가 찍었던 거잖아요 제가 2편 트레이싱도 찍고 2시간 동안 얼굴 침입만 맞는 역할이었는데 그런 영화가 제 영화가 피로디 하신거죠 그렇죠 내 얼굴이 침입이 토로라고 얼굴이 2시간 동안 침입만 맞는 역할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보기로 했는데 참 많이 슬프더라구요 그래서 제 영화 보고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자 두 분 촬영섭외 오면 하실건가요? 어떤 촬영섭외에요? 어떤 촬영섭외일까요? 주인공 안하면 안할거에요 주인공 안하면 안할거에요 일본에서도 제가 있을 때 조연을 시키더라구요 조연? 네 어떤 영화인지는 굳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모든 조건적으로 제가 월등했는데 조연을 시켰는데 주인공 안한다고 해서 캔슬린 적이 있었어요 은비언니 울면 눈에서 진수가 떨어진다는 사실인가요? 개소리입니다 제가 울면요 눈에서 까마스 마스카라가 떨어져요 아니 하필요 이번에도 저 없을 때 주말에 오십니까 그러니까요 일부러 저였음 네 은비님 운덩이 걸걸하신대 담배 많이 피세요 담배가 뭐죠? 자 여러분 이 방송은 금연건장방송이에요 저희는 태어나서 담배라는걸 펴본적이 없어요 담배 피셨나요? 배워보고 있었다 저는 근데 우리 언니 인원공자 아니었어? 세 번 정도 갔는데 한 번도 못봤어요 아쉽네요 한 번은 못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 번은 하는데 한 번은 못봤을까 아니 안 보고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는데 보고싶은 분은 한 번도 못봐 그쵸? 그러니까요 해병대 최고님아 내가 한 마디만 할게 내가 담배를 왜 못 끊는 줄 알아요? 내가 왜 담배를 못 끊는 줄 알아? 왜 못 끊지 우리 님들 보면은 니코틴이 땡겨 자꾸자꾸 니코틴이 땡겨 몸에서 니코틴을 흡수해달라고 난리를 쳐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끊게 좀 도와주세요 사실 담백각도 올린다고 하는데 저도 끊고 싶어요 질문 들어갈 며칠 전에 여전히 타주언니 햄버거 먹방 도중에 은비언니 남자친구랑 자기하고 통화하는 메인반 조갑 봐요 예리하시다니까요 어 자기하고 통화하는게 최자기단 헤드폰에 329병이 저장되어 있어서 몇번째 예언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참고로 등불 브레이크로 가질 수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기였는지 기억은 사실 안나요 그래서 일단 전화해서 남장국 씨가 들리면 어 자기야 라고 먼저 말해주는거 아니에요 저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예전에 이거 근데 방송에서 좀 얘기해도 되나 개숙이 이수기만 이런거 얘기해도 돼 그럼 안된대요 그럼 안된대요 자기는 밥 먹었어요 오퍼스님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먹고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런 일이 일상 다반사에요 그니까 하루 전까지 저녁때 저하고 함께할때는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이러다가 다음날 1시가 되면 술이 깨잖아요 그럼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하냐 전화 받을때 저는 정말 다정다감하게 받죠 여보세요 오빠 어제 잘 들어갔다 하는 순간 바로 100만원어치 요게 날라와요 야이씨 너 어제 무슨 짓을 한거야 야이씨 하면서 요게 날라와요 100만원어치 그러면은 저는 딱 주문이 한마디 하죠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저희 가게까지 말씀해서 그걸 끊어봐라 저는 왠세야 어차피 내가 싸워봤자 답이 안나오거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모든 전화가 오면 다 자기야로 시작합니다 처음마다 자기야구나 아 나 저런맨 좋아 젠들 젠들 하튼 연애 전내 더럽게 생겼네 내가 저래서 담배를 못 끊어요 참 니코틴 니코틴 땡기게 생겼잖아 너 너 돈 많이 벌어야돼 네 질뿌기님 앞으로 못들어오게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아니 아니아니 이런거 아유 잘못생각하신거에요 이런거는요 강대시키면 안돼요 벙어리를 주고 두구두구 보면서 이런거는 이미 나가셨네요 나가셨네요 저런거는 두구두구 벙어리를 두고 괴롭혀야 되요 저런 사람들은 계속 보게 하는게 괴로운거니까 그렇잖아요 괜히 일부러 강타할수도 없구나 그럼요 네 저런얘기 정도는 제가 옛날에 듣던 얘기라 별로 감음이 안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런거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요 근데 여기 대륙이다보니까 저걸 못 받아채는게 좀 한해서 저는 이제 제 방송에서는 같이 맞받았죠 다행히 련이라고 해서 좀 기분이 좋은거 같아요 솔직히 아 그런가요 련이라고 했잖아요 노미난 소리 많이 들어갖고 어 어 제발 좀 미쳤어줘 내 소원이야 내 목 좀 잘라줘 내 목 잘라고 김태희 얼굴에서 갖다 붙여줘 내 소원이야 찔뿡아 그럼 내가 너한테 핫해달라고 안할게 자 우리 최성은님 아 미안해 잘못했어 네 저런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벙어리를 주셨잖아요 이때 씹어돌리는거에요 아 이거 해주셔야죠 이거 네 감사합니다 저 은별에 남자친구 조폭인데 저 오포스님 저 아직 시즌 막 시즌 안갔는데 자꾸 제 혼자 할게 막지 마세요 전태 시켜버릴거에요 아직 처녀세요 그럼요 저는 태어나서 남자라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위엔 젠더 뿐이에요 자기야라고 한다든지 목적으로 어떻게 된거죠 젠더들이죠 다 젠더들이죠 내 소원이 있다면 정말 남자 한번 만나보시고 소원이에요 남자 옆에 앉아보는게 정말 소원입니다 지금 술집에 혼자 있어 술집에 혼자 있는데 조금 시집가신줄 아내도 아직 시집 안갔습니다 전혀에요 저런거는 저거는 이제 이렇게 딱딱딱 한 번에 경고 끝에 두 번은 약을 올리다가 그럼요 약 올리다가 더이상 네 말은 듣기 싫다 이런거 이런거 해주죠 좀 빨리빨리 천천히 말씀하면 안되요 저분 왜 저러시나요 남의 남의 방송에 들어와서 이 분 그럼요 일단은 컴퓨터로 방송하면요 강태가 굉장히 빨라요 진짜 근데 궁금한게 있어요 혹시 은비씨는 방송에 침묵적인 그런 방송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침묵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비즈니스적인 관계였죠 그니까 팬들이 생각했을 때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지는 모르지만 저는 계속 가족처럼 생각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건가요 카드결제일이 끝내주시면 강태 약간 이런게 좀 심했죠 날짜를 없었죠 냉정함이 살아남은거 같으셨어요 그렇죠 여지연이 방은 침묵이 끝이야 긴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침묵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좋긴 한데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사실 독이에요 제가 봤을때 맞아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였어 침묵이 뭐랄까 맨날 보는 사람들하고 인사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아는 척도 하고 인사하고 그런건데 그러다보니까 그냥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화에 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침묵 분위기로 가면요 말하는 사람만 말을 하게 돼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런거 있어 지인들이 꼭 와가지고 안티짓을 하는데 그렇죠 정말 짜증나 죽겠어 뭘 좀 안다고 괜히 깝치고 이러는 거 있잖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사실 나도 솔직히 안 좋아 근데 와가지고 꼭 지래들을 떠니까 내가 저번에 한번 절친이었던 분이 있었는데 강세했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사실 저같은 경우는 지인들이 방송에 들어온다고 일단 벙어리부터 두고 시작해요 벙어리를 두고 그리고 방송을 하는데 나한테 무언가를 안준다 강세시켜요 그러니까 이런게 있어 방송을 하다보니까 이제 맨날 보는 팬들 알던 사람들 하고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컨텐츠를 하려도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럼요 뭐 저 얘기도 왜? 이러면서 그럼요 그렇게 되니까 방송에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되더라구요 팬들하고 소통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팬들하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사실 요런거 듣잖아요 요런것도 살짝 살짝 무시해주면서 팬분들 글자를 좀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뭔가 팬가입한 그런 내가 팬가입했는데 왜 나는 이런데로 받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안 들게 정말 애호해주는 그런 걸 해줘야 돼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 풍을 쏘고 싶지만 여권이 안 돼서 응? 여권이 못쓰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진정 팬들도 있잖아 우리 광수팬님 별풍선이 어렵게 신나는가도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바윤언니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강수팬님 아까 상처받으셔가지고 아 진짜? 어 저런 분들은 상처 상처주면 안 돼요 농담을 한 건데 좀 드림이 쎄다 보니까 강수팬님이 좀 이렇게 근데 우리 광수팬님이 사실 이렇게 막 보니까 이렇게 100개 쏘시려고 했는데 하나 그리고 5탄에 가서 10개 주신 거 맞죠 지금 그런 건가요? 원래는 100개를 쏘려고 했는데 숫자가 이렇게 픽스르게 난 거 같아요 약간 요런 거 어제 타자님한테 욕먹으신 아니 근데 욕먹을 욕먹 왜 욕을 먹었을까요? 우리 어쨌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광수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저기 분 가게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 무슨 얘기 하시는지를 잘 못 해석이 안 되신 거 같아요 왜 제가 아까 그렇게 운수 없는 게 사람인가요 지금 자 이바이오님 저 왜 부르시죠? 우리 팬님 제가 그렇게 녹색 네모가 앞에 그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와 언니들 이 시간까지 이 시간에 일 끝났어 이 시간에 일 끝났어 자 방송에 너무 이렇게 조금 지장 주는 그런 것들은 오해 소재가 있는 것들은 말씀을 좀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팬인데 왜 그렇게 네 이거 잘 타요? 네? 이거 잘 거야? 뭐예요? 먹어요 그냥 드세요 뭔데요? 여러가지 우리 빵빵한 지혜님 별풍자 여기 감사합니다 멋있어 자 우리 쿠니님 대화방 참여 감사합니다 어머 빵빵한 지혜님 팬 가입 감사합니다 3529번째 팬 가입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새로 오신 님들, 업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들켜찾기 한번 해주세요. 자,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들켜찾기와 추천, 업버튼이 정말 우리 bj여재님에게 큰 힘이 되진 않아요,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좋느니, 그냥 공짜니까 하나 달라는 거야. 근데 그것만 더 아끼면 뭐 먹고 사니, 맞잖아. 방송은 그렇게 오래 하는데 광고 하나가 안 붙는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는 진짜 세상 천수 이렇게 열심히 광고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나는 정말 많이 도와주고 싶어. 아니, 맞잖아. 우리 솔직하게 닦아놓고 얘기해서 뭐 추천하고 즐거찾기, 업버튼, 그게 무슨 힘이 되니, 사실. 맞잖아. 여러분 bj여재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아시죠, 여러분? 잠깐만요. 저 니콘신 충전 좀 하고 올게요. 어떻게 볼 쯤에서 못 앉아 있겠어, 진짜. 이러니까 약간 조금 힘들어요. 자, 아까 옆에서 웃기네. 자, 업버튼 누르지 말라는 거. 아니요, 업버튼은 그냥 꽁짜니까 그냥 예의성 한번 눌러주시고요. 업버튼과 함께. 요런 거 있잖아, 오빠. 혈이 빈다는 나름다운 밤이야. 요런 거. 고런 거 함께 주시면 좋아요. 그쵸? 돈 안 드는데 뭐 굳이 왜 그걸 아겠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업버튼이 몇 개죠? 서른아홉 개. 이게 웬말인가, 서른아홉 개. 자, 좀 팍팍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공짜예요, 공짜. 돈 안 들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즐겨찾기나 업버튼, 추천버튼, 뭐 이런 게 BJ에게 큰 힘이 되진 않아요. 근데 뭐 큰 힘을 줄 거라고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자, 생방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고로 우리 봉님은 우리 여자님 잠시. 제 얼굴 보시더니 니코틴 충전하러 가셨어요. 자, 금방 왔습니다. 충전하셨나요? 네, 충전이 됐어. 이제 좀 진영이 잘 돼갖고. 또 지금 그런 바라나 올지 몰랐는데 뻘찜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가요? 자, 언니들은 어느 지역에 살아요? 저는 원주에 살아요. 만두님이 좀 이렇게 우리를 실제로 보신 분이지만 방송에 의미를 두시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도 니코틴 땡기네. 그쵸. 저도 니코틴 많이 땡겨요. 자, 원주 체조. 아니요. 저 원주 김태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실물로 보면 김태희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카메라로 체조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고로 체조도 좋아한다는 거. 감사합니다. 아, 체조학아. 알았어. 그럼 체조학아. 윤칭 주기님, 그런 얘기는 욕은 하지 마세요. 괜히 그런 말을 해서 꼭 싸움이 나면 제가...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싸움이 날 것 같은 그런... 문구나, 체조학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걸 무시해야 돼요. 아,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다른 걸 쳐줘야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이런 걸 자꾸 받아주잖아요. 믿을 것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철판을 깔고, 그렇죠. 낚이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철판을 깔고 일단은 무시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시를 하고 들어갔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다른 분들도 일단 맨어찬, 맨어찬, 맨어찬 나오잖아요. 저럴 때는... 근데 굳이 이렇게 BJ가 막 나서, 아, 이거... 이러면 좀 안 되고, 그냥 무시를...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야? 남자보기를 돌같이 하는 거 잘하시잖아요. 저런 걸 보기를 돌같이 하세요. 아, 그래요? 근데 저런 걸 무시하면 또 다른 팬분들이 또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생겨서 왜 제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제재하기에는 또... 팬이니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술 드셨는데 또 뭐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일 되면 또 반송하겠죠. 윤진주님 알았습니다. 응? 그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자주 술 드시고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 자, 여자 언니 왜 이렇게 귀엽지? 같이... 실제로 보면요. 그렇게 귀엽진 않아요. 뭐 소름 끼치게 귀여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안 보고 싶으시면 아이디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방송에 맥을 끊는 거 정말 안 좋네요. 안 보게 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안 보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음... 자, 새로 오신 인들. 업버튼 즐겨찾기 한 번씩 꾹 꾹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돈 달라고 안 했잖아요. 만두님아. 제가 참고 참고 있다가 한마디 드리는데 방송할 때 제발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본업이 비디이신 분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방송에 조금 곤란이 있으니까 우리 만두님은 조금 말을 좀 줄여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진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우리 여자 언니 방 신선한 방이요. 그렇죠. 도움이 안 된다면, 저게 무슨 소리 있잖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자세히 안 봐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도움이 안 된다고 했나? 저도 잘 모르겠네요. 미스란, 미스비스는 무슨 소리죠? 자, 일단 사퀸님 무시하고 갈게요. 자, 우리 오빠 선생님 술이 왜 이렇게요? 그쵸. 저도 그래도 술 끊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술 버릇이 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아, 오빠한테 도움 안 된다고. 아, 오빠한테 도움 안 된다면서? 안 돼도 그럼 뭐라도 주라. 진님아, 그럼 뭐라도 안 주는 그럼 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줄래? 오빠한테 안 주면. 뭘 줄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뽕짜니까 그냥 그거 주니까 아까워? 오빠 나한테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아우, 진짜. 속상하다. 내가 이러려고 방송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요. 사랑이 많이 주신다. 미스리스님아, 그딴 사람 지나가는 개나 주세요. 제가 뭐 걸벵이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주워 먹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저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 그냥 저는 안 그랬어 하면서 나몰라요 하고 있으면 돼요. 아, 그래요? 자, 방금 뵈네만 사랑합니다. 저 이런 분들 사랑합니다. 정말. 어머나, 갑자기 나 멈췄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저 지금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아죠? 저 지금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아죠? 제 누나들 엄마였네. 야, 내가 왜 네 누나야. 나 나 어려워. 나 이제 21살이란 말이야. 내 목에 칼을 들이대봐. 몇 살이라 하는지. 나 엊그저께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어. 얼마 안 돼 있어 화장한 짓에. 미성년자는 아니시죠. 미성년자는 큰일 나잖아. 큰일까지는 안 나나요? 나 지금 조금 놀랬어요. 솔직히. 근데 뭐랄까 이. 이 팬과 아닌 분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100원의 차이가. 100원의 차이는 뭐죠? 100원의 차이가 팬 가입을 했냐? 1개만 써주셔도 팬 가입은 돼요. 근데. 팬 딱지를 달고 있으신 분들이. 근데 왜 그. 맨어치치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죠. 팬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살짝 어그로를 끄시는 분들이 일단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님. 그러니까 일단은 팬 자가 딱 박혀있는 사람금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시청하시는 분들 모셔서 없잖아요. 모시는 안 하죠. 그냥 사뿐히 질어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나요? 때리기로 해서 욕을 했어요. 뭐라 했어요? 제가 뭐랬나요? 그냥 안 보이는 걸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냥. 글자가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봐요. 맞잖아요. 최석훈 오빠 맞죠. 내 말. 성격상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지. 저 건빵에 먼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걸 안 해봐서. 건빵에 먼지를 모르겠는데. 앞에 이렇게. 팬 자가 가입되어 있으면. 참 그렇게 잘 보고 좋더라고요. 저 밉상이다. 저 원래 밉상입니다. 네. 미우면. 미운 적이라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욕두산이라고 들어봤나요? 욕두산으로 랭킹 8위까지 올라간 여자. 제가 원래. 제가 원래 약간. 욕을 부르니까. 감사합니다. 어머. 별별랭킹 다시. 이런 걸 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저 이게 힘입니다. 저 가운드 페이지 스무개 감사합니다. 내 좋아해. 내 좋아해. 어머. 저희가 여기 천장에 낮은 걸.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어. 해볼법 괜찮아요? 강수팬님 또 상식 깨주셔서. 술 깨셨어. 술 안 먹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 강수팬님. 어. 나 자꾸 강수님 거 글만 보여요. 이분이 캐나이다로 이빙나신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 무슨 일 있었죠? 괜찮으셨어요? 제가 지금 별. 별 떠있어요. 제가 지금 별풍선에 대가리를 맞았는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조심하세요. 살이 되게 컸어. 이거 피 아니에요. 땀이에요. 어. 자. 소리 많이 컸나요? 좀 아프네요. 좀 많이 아파요. 세게 부터 친 거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별풍선만 보면 흥분을 해요. 제가 병이 있거든요. 별풍선을 안 보면 약간. 심장이 뛰고. 약간 조마조마한데. 넓어서 진짜. 신나게 뛸 수는 없네요.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진짜. 자. 광수팬님 이렇게. 후원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런 거 뭐. 리액션 안 가나요? 광수팬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별로 맞는 거 좋아하는데. 별풍. 겨울에 오퍼스 맞는 말. 진짜. 사랑. 저 겨울에 들컹을 질을 또. 다시 해주셨네요. 화면이 다시 보여진 거 같아요. 제가 얼굴이 하얘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빛을 받으면 단자가 돼요. 자. 사랑합니다. 광수팬님 때문에. 어. 진짜. 그럼 리액션 한번 해줘요. 잠깐만. 불쌍. 불쌍 질러주세요. 이거 잠깐 써면 되잖아. 저한테. 어. 광수팬님. 진짜. 광수팬님. 불빛이라는 후원이 정말. 큰 감동 가수 phosphate을 지셨습니다. 정말. 이거 실수 안되겠죠? 실수 안돼요? 자. 너. 막. ㅇ. 여기 천자기. 손 안 triggers. 아. 콜라이고 너무 무대네요.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서 0점 1점. folders guerference. 아 그리고 너무 다네요 10점 만점이 10점 10점 만점이 0.1점 10점 됐다고 지금 다음에 제가 만약에 리액션을 해야 될 일이 일어나면 10점 만점이 10점이 뭔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자 오실게요 한번 감당할게요 도장 여기 바닥이 미끄러워요 아니 진짜요 거의 나갔어요 지금 앉으세요 앉으세요 같이 드릴게요 의자 바꿔요 여기 앉으세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아까 나 잠깐만 왜요 왜 왜 아니 오빠들 별풍선 그만둬 야 나 별풍선 아까 20개 대가리 깨주고 싶어 투자 50개 지금 허리가 리액션이 과액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저랑 작품에 꼭 이런거 해야돼 어 잠깐만 내가 잡고 있을게 도장 내가 도장 아 자 이번엔 어쨌든 완벽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채찌친기 내가 이렇게 덤블링 못한게 머리에 이 핀이 꽂혀있어가지고 순간 내가 이 핀을 피하고 왔는데 아니 나 지금 농담만 하네 우리 채석근은 갈게 또 자 이번엔 백만숨을 하나 갈게요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오늘 앞구르기에 갔다가 잘라 갑자기 제가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앞그룹이 갔다가 뒤그룹이 연달아 갈게요. 더 사랑해. 그리 안 나왔어. 사랑합니다. 정말 애쓰신 앞뒤그룹이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100개 터지면 목 부러질 것 같아. 앵간히 주세요. 목 부러질 것 같아요. 리액션으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나도 허리가 아파서. 허리 나가고. 목 나가고. 너무 놀랬어요. 다음에 터지면 팔굽혀펴기로.